요거 보세요 한번.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입니다. 삼성전자부터 해서 10위가 셀트리온, 그리고 최고가 현재가 보이시죠? 그 다음에 차액, 그리고 괴리율은 지금 현재가, 지난 어제 금요일날 현재가에서 최고가를 뺐을 때 차액입니다.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15,300원, 그 다음에 SK하이넉스가 15,500원, 네이버가 27,000원, 삼성전자우가 13,000원, LG화학이 248,000원,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58,000원, 현대차가 73,500원, 삼성 SDI가 171,000원, 카카오가 24,000원, 셀트리온이 822,240원. 자 보세요. 지금 최고가 대비 다들 내려와 있어요. 지금 최고가에 있는 종목이 하나도 없죠. 그죠? 그래서 괴리율을 그래프로 이렇게 보시면 맨 왼쪽이 삼성전자입니다. 그리고 맨 오른쪽이 셀트리온. 별로 차이가 없어요.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최고가 대비 그나마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데, 그 이유가 뭐냐 하면, 지금 쿠팡이 낯싸게 상장을, 직상장을 해버렸잖아요. 한국에 하지 않고 그죠? 그래서 쿠팡이 지금 시총 100조인건 아시죠? 시총 100조이니까, 그러면 네이버는, 쿠팡에서 지금 하는 거는, 그 뭐냐,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같은 비슷한 거 그거밖에 안 하잖아요. 그죠? 그런데도 회사 가치가 100조 정도에 지금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네이버가 저평가다 해서 지금 시총 3위, 60조 정도에 지금 마크를 하고 있는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삼성전자, 감사합니다. 김영봉님. 다른 뭐 삼성전자나 뭐 LG화학, 현대차, 삼성 SDI, 우리가 또 싫어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보세요. 다 대동소의합니다. 그죠? 대동소의하고요. 이제 셀트리온은 우리가 어제 라방 하면서도 아시다시피 EME에서 가장 강력한 후재가 어제 나왔어요. 그래서 뉴스가 막 나와, 그 추가 뉴스가 나왔는데 서회장님께서 7개 나라, 유럽의 7개 나라를 협상 중이고 가격은 85%에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.